정부가 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17개의 시도에 폭염대책비 총 124억 원을 지원합니다. 행정안전부는 세계적인 이상기후 심화 현상으로 이번 여름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,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폭염대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행안부는 이번 여름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